체완의 귓전 명상 자 편안한 곳에서 몸을 맡깁니다. 편안한 소파도 좋고요. 편안한 침대도 좋습니다. 당신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몸을 맡깁니다. 자 편안한 곳에서 저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자 심호흡을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들으마시고 내쉬고 들으마시고 내쉬고 자 내 몸은 편안해졌습니다. 내 두 다리도 힘이 쭉 빠졌습니다. 내 발목, 내 발바닥, 내 종아리, 내 무릎, 내 허벅지도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내 엉덩이, 내 허리,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내 두 팔도 힘이 쭉 빠집니다. 내 손바닥, 내 손가락, 내 손목 모두 다 힘이 쭉 빠집니다. 내 팔꿈치, 내 두 양팔이 힘이 쭉 빠집니다. 내 어깨도 편안해졌습니다. 내 등도 아주 편안합니다. 내 목도 아주 편안하게 힘이 빠집니다. 내 이마도, 내 얼굴도, 내 귀도, 내 얼굴 전체가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내 머리속, 내 머리속 모든 것들이 다 텅 비어졌습니다. 텅 비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 내 온몸이 편안한 상태로 이반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존재는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은 지금 깃털처럼 가볍고 하얗고 내 몸은 모든 것이 피어서 어떤 것에도 움직임이 없이 고요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자, 당신의 마음 자리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가슴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가슴은 한없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이제 명상하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좋지 않은 기억들과 상황. 이제 그 기억을 사라지게 합니다. 어떤 대상이 되어도 좋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좋고, 어떤 존재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바로 당신이 그대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대로 시각화합니다. 눈을 감은 그대로 당신의 삶 중에 힘들게 했던 존재와 대상, 상황, 그 순간을 지금 바로 떠올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대상이나 그 존재, 그 상황을 곰곰이 바라보고, 그대로 관찰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대로 지켜봅니다. 피하지 말고, 그대로 그 상황이나, 그 존재, 그때 그 기억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지금부터 호흡을 한번 크게 들으마시고 내쉴 때마다, 그 존재와 그 대상, 그 상황은 점점 더 작아질 겁니다. 호흡을 크게 코로 들으마시고, 입으로 내쉬어 주십시오. 점점 더 작아집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면 사진처럼, 그림처럼 그 상황이 보이기도 하고, 그대로 시각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존재라면, 그 존재가 나와 똑같은 크기였다가, 점점 더, 점점 더, 키가 작아지는 걸 느껴도 됩니다. 어떤 상황이면, 사진처럼 큰 화면이 점점 더 작아진다 생각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으마시고, 내쉽니다. 점점 더, 점점 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점점 더, 점점 더, 작아집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작아집니다. 크게 한번 호흡을 들으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그 존재나, 그 대상, 그 사람, 점점 더, 점점 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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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흐뭇하게 그 존재나 그 대상을 그냥 지켜보고 서 있습니다. 당신은 거인이 된 것처럼 그 존재는 작아졌고, 당신은 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세상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황, 그 대상, 그 존재는 저기 작은, 개미처럼 작아진 모습을 곰곰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작아져서 먼지처럼, 티끌처럼 작아지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다 지나간 것이구나.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구나. 오롯이 나에겐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롯이 지금만 존재하는구나. 그냥 곰곰이 당신은 큰 존재로 그 상황이나 대상 존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작아지고, 당신은 반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제 티끌처럼, 먼지처럼, 작게 느껴지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집니다. 점점 더, 점점 더, 반면 당신은 커져갑니다. 눈을 감고 그대로 시각화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도 그렇게 심상화합니다. 흐뭇하게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가 된 당신의 모습을 시각화하십시오. 흐뭇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모습도 시각화하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온전히, 온전히, 당신은 우주처럼 큰 존재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걱정하지 않으며, 호루시 지금 이 순간, 온전한 존재로 우뚝 서있는 당신을 보며 미술을 지어봅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생각하던 그 과거의 아픔들과 기억들, 그 대상, 그 상황,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순간들은 이미 다 지나가고, 지금은 없습니다. 모든 건 지나간 일이고, 먼지처럼 티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은 텅 비어지고, 내 생각 또한 텅 비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대로, 지금 그대로 온전한 내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 봅니다. 지금 이대로 고맙습니다. 지금 이대로 온전합니다.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일 뿐, 그 과거의 생각에 전혀 내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티끌처럼 먼지처럼 사라진 나의 과거입니다. 이제는 그 기억들은 내 삶에서 사라집니다. 크게 호흡하고 크게 내쉽니다. 종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는 순간 나는 과거에 억눌리지 않고 미래에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의 오롯이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나에게 온전한 나에게 몰입하고 텅 비운 마음으로 대초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알아차림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3, 2, 1 눈뜹니다. 온전한 나의 모습에 고맙습니다. 온전한 나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위대한 나의 모의식과 잠재의식이여 지금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매일 수행하며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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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